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홈페이지에 TD-22W를 17호 태풍 라이언 록으로 폐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열대열한 93W, 94W, 95W의 발생 소식을 알렸으며 그 가운데 95W는 중간 등급으로 18호 태풍 곰파스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17호 태풍 라이언 록의 중심부는 어제 오후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하이난 싼냐 펑팡국제공항 동남동쪽 약 22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호 태풍 라이언 록의 중심기압은 994헥터파스칼, 중심체대풍속은 시속 약 65km, 35노트의 열대폭풍급 세력으로 하이난 상륙 이후 동풍에 떠밀려서 진로가 베트남 중북부 방향으로 꺾여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17호 태풍 라이언 록이나 예비 18호 태풍 곰파스는 북위 10에서 20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태풍의 예상 발달 강도를 감안하면 북쪽의 아열대 고기압을 뚫고 북상하기에는 그 힘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하층 영역에 동풍계열 지향률을 타고 서북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 태풍 발생 예측을 보면 미국 해양대기청 GFS는 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 이동 경로는 대만, 동중국해,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한편 13일 저녁 10시에 19호 태풍 남태운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를 향할지 아니면 태평양으로 사라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로 보면 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진로는 일본 오키나와 대만, 동중국해를 거쳐서 남중국해로 향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7일 저녁 10시 41분쯤 일본 지바현 북서부를 진앙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8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도쿄23구와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23구와 사이타마현에서 진도 5강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택 등 화재 2건이 발생했고 도심 곳곳에서 정전, 수도관 파열도 잇따랐으며 도쿄 등 수도권을 오가는 전철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도심 번화가에서는 새벽까지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저로 들어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명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